대표님, 바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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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 드릴 말씀 있어가지고 아니 저희 커리큘럼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씹어먹기랑 지존역부터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해서 기초가 중요하겠지 기초가 기초를 좀 강조해서 네 여보세요 씹어먹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기초가 중요하겠지 아 그러면 지존역은 또 어떤 임팩트 있는 걸 찍어야 애들이 좀 지존역은 우리의 시그니처니까 되게 지역적인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그리고 좀 재밌게 만들자고 수능이라고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말고 음 좀 더 재미있고 애들이 좀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게 다섯 개가 다섯 가지 힘이 들어가는 것 능력이 들어갑니다 역대 개념완성 지존역은 지구과학원의 아주 핵심적이고 지역적인 내용까지 완벽하게 기본 개념을 정리하는 강의 기출 금속 지구력 지구과학의 답을 구하는 능력으로써 기출문제를 풀어오면서 자기 수능을 최적화 해보는 거야 수능에 감을 익힌 강의 지구과학을 속전속결 정리하는 능력 바로 광속정리 지속력 내용을 완벽하게 빠르게 정리를 하는 거야 네 번째 지혜력 자료 분석 지혜력 자료 해석 지혜력 이게 이번에 새로로 들어가는 거죠 자료 해석 지혜력이라고 해서 새롭게 또 야심차게 하나의 자료를 가지고 자료 해석의 능력을 키워보는 변형문제도 이제 추가가 되는 변형문제도 추가되고 또한 고난도 OX문제를 통해서 5개념을 바로잡는 그리고 마지막 지구과학을 휘어잡는 능력 실전대비 지휘력까지 있습니다 총 다섯 가지 힘 지존력 지구력 지속력 지혜력 지휘력 이 다섯 가지의 힘으로 오각형을 딱 안정 딱 등급 빡 아 온도가 와 대표님한테 가봐야겠다 어 대표 안계시네 거기 회의실에 계시나? 회의실도 안 계시고 어 대표님 여기 계셨네요? 나 나가 괜찮아. 클리클링 내가 할 거야. 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전국에 계신 수험생 풍만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수능 지구과학 1을 강의하고 있는 바로 장풍입니다. 장풍이를 알고 있는 풍만일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지구과학을 알아보다가 장풍이를 만난 우리 풍만일도 있을 것입니다. 장풍이는 강의 경력이 한 20년 차 된 그런 교육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부터 우리는 2024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한 지구과학 커리큘럼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장풍이가 수능 이런 강의를 준비해 보면서 매년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지금 현재 수능에 최적화된 상태로 이 커리큘럼을 바꾸고 또 연구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계속적인 매해 진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 장풍이가 우리 풍만일들에게 진화의 결정체를 사실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2024학년도 어떻게 보면 이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것은 장풍이가 지금까지 준비한 우리 풍만일들에게 장풍의 강의를 소개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장풍이랑 같이 우리 풍만일들이 1년 동안 같이 동행을 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눈빛도 같이 보면서 힘든 시기를 같이 겪으면서 1년 동안 수능을 위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 보는 그런 인생의 1년의 시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는 수능을 위해서 즉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불안함도 주고 뭐 부담감도 주고 힘든 시간이겠지만 좀 생각의 전환을 한번 해볼까요? 수능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역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수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좀 더 나은 내가 될 수가 있기에 우리 인생의 기회의 시험이라 생각을 하고 좀 더 긍정적으로 우리 한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 후회 없이 한번 이 시간을 불태워보도록 합시다. 불타오르네. 그래요. 지금 재밌게 가보자는 것이고 수능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온갖 이 세상 걱정과 고민과 전부 다 다 짊어지고 말이야 우울하게 말이지 맨날 책가방 메고 말이야 맨날 바닥을 보고 말이야 아니야 어깨 펴. 여러분들을 그렇게 한번 어깨 펴고 자신감 있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과학 1 우리가 이제 지구과학 1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지구과학 1에 대한 특징은요 지존역이라던가 다른 등등의 강의에서 우리 분만 애들이 OT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장풍이기랑 같이 이제 2024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해서 어떠한 강의 커리큘럼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수능력을 상승시키고 그리고 수능에 최적화된 상태로 만들어 드릴 것인지 장풍이가 하나씩 하나씩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것은 이렇게 오각형이에요. 오각형 유럽에서는 이 오각형을 얘들아 가장 안전한 도형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풍이는 조금 더 진화된 모습으로 이제 오각형의 커리큘럼 좀 더 안전하고 탄탄하고 지구과학 1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커리큘럼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일 첫 단계가 무엇이냐면 노베이스인 친구들을 위해서 장풍이는 처음 시작하기 전에 얘들아 두 단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강의가 무엇이냐면 바로 수능 기초 씹어먹기에요. 수능 기초 씹어먹기라고 해서 얘들아 10개의 테마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10개의 테마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수능에서 가장 필요한 그 능력이 무엇이냐 장풍이가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해봤더니 기본 개념을 외우는 건 당연한 거고요. 기본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고력 응용력을 좀 더 확장시키고 그리고 자료 해석 능력을 함양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수능에 매년 출제가 되었던 10개의 테마를 가지고요. 우리가 사고력과 응용력 그리고 자료 해석 능력을 한번 키워보자. 그리고 수능에 대한 맛을 한번 보자라고 해서 제일 첫 단계 노베이스인 친구들이 꼭 좀 봐야 되는 수능에 대한 감을 익혀보는 씹어먹기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구과학은 얘들아 모든 과목이 그러겠지만 좀 암기가 많아요. 암기가 많기 때문에 그냥 글로만 암기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글로 암기가 잘 어려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림처럼 이미지화해서 딱 외울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 지구과학이라고 하는 건 자연현상이지요. 그런 자연현상을 시뮬레이션으로 막 돌려보는 거야.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보면 구름 만들어지고 태풍이 만들어지고 이런 온대저학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엘리뉴가 만들어지고 점의 징리가 어떻게 되고 사의 징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미지화하여 암기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의가 바로 4D 특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제일 처음 입문 강자로서 수능 씹어먹기와 그리고 4D 특강 이 두 가지를 거치고 난 다음 본격적으로 우리는 오각형의 제일 첫 꼭지점 바로 여기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개념 완성 지존력이라는 강좌입니다. 자 우리가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 그렇습니다. 기본 개념이죠. 기본 개념에서 개념 완성 지존력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데 이 지존력은 얘들아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수험생 커뮤니티 사이트를 보니까 지구과학 잘하는 능력 어? 무금으로 처리할게요. 지구과학 잘하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아니 나는 지구과학의 지존이 되는 능력이었어요. 지구과학의 지존에 되는 능력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수험생 사이트에서 보니까 지구과학 잘하는 능력이라가지고 아하하 이것이 가장 장풍의 시그니처 강의입니다. 어... 수능에서 가장 좋은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개념 완성이죠. 기본 개념이 되지 않으면 사실 문제풀이에도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사고력과 응용력을 키우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러므로 기본 개념 완성 이 지존력은요. 사실 얘는 수능 전날까지 봐야 돼요. 우리가 암기를 하고 이해하잖아. 시간이 지난다고 너희들이 과학 영역만 공부하니 아니 국어, 영어, 수학 다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구과학원의 개념은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지존역이라고 하는 강의는요. 끝까지 봐야 되는 거야. 수능 전날까지. 예비 소집을 갔다 온 다음 날에도 봐야 돼. 아, 다음 날은 수능 날이구나. 예비 소집을 갔다 와서도 봐야 돼. 개념 완성 지존역으로 개념을 완벽하게 정리하는데 이 개념이 나올 때마다 수능에는 어떻게 출제가 되고 그리고 지역적인 얘기까지 교과서에 있는 자그마한 구석구석까지 장풍이가 지존역으로 다 정리를 해드릴 것입니다. 교재도 다 정리가 됐고요. 자, 그럼 우리가 쉽게 한번 빨리빨리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지존역을 봤어. 개념 완성이 됐어. 개념 완성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 개념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개념 체크할 때 너네들 아무나 아무 문제나 풀어? 내신이건 뭐건 OX 퀴즈? 아니, OX 퀴즈는 얘들아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죠. 그러면 이 수능에 대한 어떠한 문제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야. 자, 기본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좀 더 확인을 받고 싶어. 근데 어떤 문제를 풀어야 돼? 가장 중요한 문제 기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강의입니다. 바로 기출 분석. 자, 기출 문제를 통해서 바로 지구력, 지구과학의 답을 구하는 능력이라 하여 지구력이라는 이 강의가 오픈이 됩니다. 자, 기출 문제 약 300여 문제가 있고요. 이 300여 문제를 지구력이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아무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유형별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단원별로 나눴었고요. 그리고 또한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풀어오면 그 유형은 우리많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별 이게 중요한 거야. 그냥 무턱대고 문제를 풀라고 하면 얘들아 쉬웠던 문제를 풀다가 어렸던 문제 풀잖아? 포기해버려요. 어려웠던 문제를 어려웠던 문제를 푼 다음에 쉬운 문제 풀잖아? 그럼 쉬운 문제를 꼬아서 생각한다고. 그러니 단계별로 난이도별로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기출분석 지구력은요. 우리가 단원별 유형별 그리고 난이도별로 우리가 나누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수능에 대한 감을 익히게 됩니다. 됩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다가 문제를 풀어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서서히 6월 모평이 다가옵니다. 6월과 9월은 다른 모의고사와 좀 다르다는 것. 아시죠? 왜? 평가원에서 문제를 출제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비수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6월 모평 애들아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됩니다. 6월 모평 전에 자 겨울방학 때 시작해서 지존력 지구력을 갔어요. 그러면 6월 모평을 위해서 뭔가가 하나 필요해야 돼. 뭐가 필요할까? 중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때 배웠던 개념들이 다 살아있을까요? 아닙니다. 서서히 서서히 흐르륵 흐르륵 흩어지는 것이 바로 기본 개념이죠. 그래서 기본 개념을 한 번 더 잡고 가자 이거야. 그래서 이런 지존력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이렇게 굉장히 긴 강이 지존력으로 들을 수가 있을까? 아닙니다. 좀 더 빠르게 좀 더 빠르게 기본 개념을 정리하자 라고 하여 광속정리 빠르게 빠르게 정리하자 하여 광속정리 지 송 력 이라고 하는 지구과 속전속결로 정리하는 능력 지구과 속전속결 정리하는 능력인 광속정리 지속력이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 모평을 딱 보는 거죠. 6월 모평을 딱 보면 여기에서 우리 풍마이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나타나게 돼요. 왜냐하면 지구과 원을 선택한 것이 잘한 것일까? 나는 지금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왜 등급은 이 모양 이 꼴일까?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많은 고민에 사로잡혀서 어떤 아이들은 극단적으로 지구과 원에서 다른 과목으로 바꿉니다. 나 3초 동안 울어도 돼? 왜 그래? 얘들아 이 세상에서 우리 풍마이들이 살아가면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선택을 할 때 얘들아 최고의 선택은 없다. 항상 선택은요 자신이 선택한 것을 최고의 선택으로 만들어갈 뿐이야. 후회 없이. 여러분 지금까지 한 이 시간이 아깝다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거야. 아직은 뭔가가 부족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6월 모평에서 여러분들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을 때 이 6월 모평에서 자꾸자꾸 뭔가를 과목을 바꾸거나 그러지 마. 좀 더 깊이 있게 묵묵하게 우리 길을 가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혼란한 틈을 타서 무엇이 옵니까? 여름방학이 옵니다. 여름방학이 또 왜 환장하는지 알어? 수능 100일이라고 하는 것이 딱 조마조마하게 돼 있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순서를 쫙 밟아옵니다. 개념 완성에 기출 분석에 그리고 광속 정리까지 다시 한 번 내용을 정의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내용은 이제 파악이 된 거야. 그럼 이제 뭘 해야 돼? 활용을 해야 돼. 그래서 만든 것 장풍이가 24학년도 수능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자료해석 뭐라고? 자료해석 지혜력 이라고 하는 강의를 오픈하게 됩니다. 자료해석 지구과학의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이라 하여 지혜력이 2024학년도 수능부터 우리는 이것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혜력 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자료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은 탄탄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서 이제 활용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떠한 그림 표 그리고 다양한 자료 등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보기들을 영혼까지 끌어모았습니다. 하나의 자료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보기들을 해석해내면서 자료해석 능력을 키워보는 그러한 강의가 바로 자료해석 지혜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해석 지혜력을 통해 여러분들이 지협적인 부분까지 그리고 아주아주 얄팍한 오개념들 그 오개념까지 완벽하게 잡아주는 것이고 이 지혜력을 통해서 EBS 연계 교재에 나와있는 문제들의 보기까지 우리 한번 알아보면서 연계까지 우리 한번 신경을 써보는 것입니다. 됩니까? 이것이 바로 자료해석 지혜력이에요. 딱 나왔어. 자, 자료해석 지혜력 여름방학 때에 따라 열심히 열심히 준비합니다. 열심히 열심히 준비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앞에 딱 하니 버티고 있는 게 바로 뭐야? 9월 모평입니다. 이 9월 모평이면 얘들아 심장이 얼마나 쫄깃해지는지 알아? 왠지 알아? 이 9월 모평을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수능 전 마지막 모의고사 막 이렇게 수능 전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마지막 모의고사 그래서 이건 곧 수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 아니야. 음, 아니야. 수능은 얘들아 수능이지 수원응하고 9월 모평은 달라 달라 여기서 또 인생의 전환지면 온다고 그지? 자, 9월 모평 그래서 여기에서 자료해석 이런 능력 활용을 막 했습니다. 자, 응용을 했습니다. 그 응용 능력까지 한번 쫙 풀어보는 거야. 9월 모평 근데 또 열심히 했는데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는 친구들은 괜찮아. 근데 장풍이가 제일 마음에 쓰이는 아이들이 무엇이냐면 진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등급이 안 오를 때 진짜 슬퍼요. 내가 그 느낌 안다고. 왠지 알아? 장풍이가 얘들아 20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내가 진짜 열심히 강의했을 때 강의했을 때 약간 피드백이 없는 강의를 만나게 되잖아? 그럼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고 굉장히 슬프고 얘들아 아주 의욕이 없어져. 의욕이 사라지게 된다고. 그런데도 계속 내 자신을 막 갈고 내 자신을 막 계속 채찍질을 해요. 그래 넌 할 수 있어. 너는 하는 거야. 그때가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는 힘을 내야 돼. 그래서 그런 풍만이들을 위해서 9월 모평을 보기 전과 후에 장풍이가 또 하나 2024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수능력을 상승하는 N제 문제를 만들게 돼요. 자, 수능력 상승입니다. 여러분들의 전투력이 갑자기 뚝 떨어졌을 때 수능력 상승을 위한 N제 문제를 가 출제가 되면서 이 N제를 같이 풀어볼 것입니다. 어떻게? 그래, 기본 개념 다시 한번 다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 다지고 기출 분석과 다시 기출 변형 EBS 문제 변형 이런 변형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좀 더 활용 능력과 응용 능력 그리고 문제 풀이 능력을 고치시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N제 됩니까? 그러다가 이제 9월 목표 끝나면 무엇이 나온다? 자, 이제 지휘력이라는 것이 지휘력 이 지휘력은요 지구과학 만점을 휘어잡는 능력이라 하여요 여기에는 이름을 미안한데 얘들아 내가 다 진 거야 어? 진 거야 지휘력은 바로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모의고사 문제 자, 지휘력은 얘들아 시즌 1, 2, 3가 있어요. 시즌 1 시즌 2 시즌 3가 있는데 자, 이름이 좀 달라요. 시즌 1은 얘들아 바로 워밍업입니다. 워밍업 그래서 여기는 6월 모평 보기 전에 어? 6월 모평 보기 전에 S1 여기에 어? 워밍업이 들어갑니다. 워밍업 그래서 서서히 한번 워밍업을 해보자 오케이 다음 6월 모평 끝나고 얘들아 9월 모평 보기 전에 이때 레벨업이라고 하는 시즌 2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휘력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파이널 시즌 3가 바로 파이널이에요. 그래서 워밍업 레벨업 그리고 파이널인 어퍼컷 한 등급이라도 올려보자 라고 해서 어퍼컷이 마지막 파이널로 들어갑니다. 자, 각각의 모의고사는 전부 다 3회 모의고사로 들어갈 것이고 어? 우리 여기에 있는 연구소에 있는 모든 풍팸들이 엄선하고 그리고 연구하여 만든 그러한 문제들로 올 문제들로 모의고사가 출제됩니다. 변형도 아닙니다. 직접 다 문제를 냈습니다. 그런 모의고사의 문제들로 시즌 3까지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드디어 수능을 보게 되죠. 장풍이가 얘들아 여기 연결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이거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 계속 돌까 봐. 니네 재수할까 봐. 재수생들은 있겠죠. 있겠지만 또 할까 봐. 또 할까 봐. 여기서 끝내자 이제. 어? 끝내자. 여러분들의 20대의 화려한 시작을 위해서. 됩니까? 자 그래서 장풍이가 준비한 것들 이것이 바로 커리큘럼입니다. 자 수능 완성 커리큘럼인데 제일 먼저 입문 강의로 수능 15먹기와 4D 특강이 있고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제일 먼저 개념 완성 지존력이라고 하는 것이 오픈이 되고 그리고 실전 문제 이러한 기출문제를 통해서 수능 감을 한번 잡아 봅니다. 아 수능 문제는 이런 것이구나 대한 감을 잡아 보고요. 그리고 시즌 1이 오픈됩니다. 또한 광속정리 지속력 있고요. 속전속별로 정리하는 능력 그러다가 자료해석 지혜력이 있습니다. 자 자료해석 자료를 어? 어떻게 해석하느냐 보기들을 쫙 영원까지 끌어모아서 만든 지혜력이 있고요. 마지막 지휘력으로 파이널까지 딱 장풍이가 이 오각형을 좋아하는 이유가 얘들아 뭐냐면 빈틈이 없다는 거예요. 빈틈이 없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장풍이는 이번에 2024학년도 수능 커리큘럼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수능 강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풍만이들이 조금 더 완성되고 좀 더 진화된 장풍이의 모습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풍이는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강의를 진행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우리 풍만이들을 인생을 바꿀 수가 있고 나의 강의 하나 그리고 한 문장 그리고 10초의 그 설명 그 설명이 여러분들의 등급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풍이는 우리 전국에 계신 수험생 풍만이들이 제발 한 등급이 만이라도 한 등급 만이라도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강의를 해낼 것입니다. 우리 풍만이들 수능까지의 시간 자기 자신과의 싸움도 해야 되고요. 자기 자신을 다독여야 되고요. 그리고 수많은 아침마다 일어났을 때 다짐을 할 것입니다. 오늘도 힘을 내보자. 또한 잠을 잘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일은 더 힘을 내보자. 그런 외로운 수험생활에 장풍이는 든든한 옆에 조력자 아니 동행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든 우리 풍만이들이 지구과학에 끈을 놓지 않고 정말 한 등급이라도 더 올릴 수 있도록 한 문제라도 더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풍만이들 분명히 이런 친구 있을 거예요. 중간중간에 껴들어오는 친구들 그 중간중간에 껴들어오는 그러한 풍만이들이 절대로 소외감 받지 않고 그리고 연결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장풍이가 하나하나의 강의를 할 때마다 지구과학원의 개념과 그리고 문제 수능 적응 수능 해석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면서 조금 더 열심히 장풍이가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풍이를 믿고 수능 준비를 하는 그런 인생에 자신의 인생에서 장풍이를 믿었던 그러한 믿음이 깨지지 않도록 장풍이는 오늘도 더 연구하고 더 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풍이가 준비한 커리큘럼 이겁니다. 소개를 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같이 우리 1년 동안 같이 한번 열심히 달려보고자 하는 그런 의욕 그리고 의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 불안한 부담감은 없애버려요. 조금 더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수능 대박 내보도록 합시다. 수능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힘냅시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모두 다 다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달려볼 것입니다. 힘냅시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내자 분말이 forever ever.